반갑습니다. 금일시장 동양과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다우 나스닥 S&P500 전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호의적인 발언이 미국 증시를 다시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그냥 약보합 수준이죠. 0.1% 정도 하락했고 홍콩도 0.3% 정도 하락했습니다. 현재 4시 20분 현재 유럽시장 0.2% 정도 하락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0.5원 오른 1,215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오늘 우리 증시 하락을 하면서 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엔 환율은 4.18원 내린 1,144.28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0.85원 오른 55.7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금일 우리 증시 코스피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증시 상승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0.4% 하락한 1,933.41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172억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493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오른 종목이 399조목 내린 종목이 410조목으로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0.55% 내린 599.57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 영향 받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1,146억 매도하고 기관이 70억 매도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382조목 내린 종목이 822조목으로 내린 종목이 상당히 많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일 특이상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 증시 상승에도 9월 1일 미국이 관세 인상한 부분 추가하는 부분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미국 측 발표에 중국도 똑같이 관세 부과를 하겠다는 내용을 금일 오전에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금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무역전쟁 장기화 플랜을 짜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는 등 트럼프의 립서비스에 의심을 품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뿐만이 아니고 각종 언론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말들을 서서히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속속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재용 부회장의 말 3마리 그리고 영재재단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50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심에서 나왔던 2년 6월에 지뷰 4년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속될 가능성이 좀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그룹주들 단기적인 충격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충격을 좀 크게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양시장 모두 수급이 좋지 않은 가운데 바이오주들은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일부 어제 강세를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인 종목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백색국가 제외 그리고 일본 규제 수혜주로 분류된 예국주 그리고 반도체 소재주들은 어제부로 백색국가 제외가 실행이 됐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소재 소멸로 인식되면서 힘을 잃는 그런 모습으로 낙폭이 좀 과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소미아 우려 자제 요청을 우리나라가 미국 측에 요청을 했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실망과 유감이라는 그런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일본에도 이러한 실망에 대한 실망 발언을 했죠. 이러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에 대한 그런 부분 다시 생각하라는 이런 압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한미 갈등에 우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증시 상승에도 관세 부과 실행 소식과 중국도 관세 부과를 이렇게 맞받아 쳐서 하겠다 이런 소식으로 외국인 기관의 쌍끄리 매도가 시장 매도로 시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주가 부양을 위한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금요일인 내일은 추가 관세가 시작되는 9월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는 이미 크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거기에 따라서 뭐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나스닥하고 다우의 선물이 갑자기 또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열리는 동안에는 지금 나스닥하고 다우 선물이 약세였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이 0.5% 상승으로 바뀌었고 다우도 0.5%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부분 잠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이런 트윗이 이렇게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를 되돌릴 만한 어떠한 뭔가를 또 내놓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뭐 이 정도로 지금 갑자기 급반전한 분위기라고 하면 자 우리 오늘 밤에 이제 미 증시 좀 상승할 분위기 가능성이 좀 커지겠죠. 그렇다고 하면 내일 이제 어떠한 좀 좋은 호재 소식이 좀 나오면서 미국 증시를 좀 받쳐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어쨌거나 지금 뭐 오늘 밤이 지나 봐야 되겠지만 어떠한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미 증시 상승하면 내일 우리 증시 그래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조금 이제 9월 1일 추가 관세 부과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일 시장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 쪽 보면 외국인이 시작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팔았죠. 팔면서 1170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같이 매도를 쭉 하다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러면서 기관이 한 490억 매수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장 후반의 기관은 어제와 비슷한 시간대에 2시쯤 돼서 어제도 들어왔죠. 오늘도 2시 정도부터 해가지고 기관은 다시 매수를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360억 정도 팔고 있다가 70억 매도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매도세가 지속이 되었죠. 지속되면서 1142억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매도를 이렇게 크게 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이제 이런 수급 대비해서는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0.5% 그렇게 많은 이런 하락은 아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 이제 8월 26일 날 4% 정도 크게 하락을 했죠.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조금 줄었죠. 8조 4600억에서 8조 4500억 수준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이런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전체 업종 지수 보시면 코스피 쪽은 통신 쪽이 상당히 강했죠. 그리고 내수주 은행 주들이 강했고 음식료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화학 쪽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지금 의약품 부분하고 전기전자 쪽이 오늘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의료정밀도 좀 좋지 않았죠. 이런 부분 하락폭이 조금 컸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종이 목재 이런 테마주들이 좀 강했죠. 그리고 방송 서비스, 통신, 그리고 음식, 담배 유통, 의료 정밀기기, 정보기기, 오랑문화 이 정도 좀 강했습니다. 약했던 부분이 기계 장비가 상당히 약했죠.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백색국가 제외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테마성으로 좀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화학, 인터넷, 그리고 제조 쪽, 제약 쪽도 조금 약했죠.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은 바이오 종목들은 보합세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어제 상당히 그래도 좋은 모습을 만들어냈죠. 만들어냈지만 오늘 9월 1일 관세 부분 그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이렇게 짓누르면서 21선에서 은봉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21선에서 한번 맞고 떨어졌고 또 21선에서 지금 부딪혀 있는 상태죠. 자 그렇지만 지금 오전 우리 장이 끝나는 그런 분위기상에서는 미국의 나스닥선물이 좀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21선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컸지만 지금 갑작스럽게 나스닥선물이 급반전을 했습니다. 급반전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한 0.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좋은 소식이 이렇게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 오늘 밤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9월 1일 관세 부가 부분을 좀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니까 미 증시가 이렇게 선물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이제 내일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21선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8월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이제 모양이 상당히 좋아지죠. 이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마도 지금 나스닥선물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시장 0.5% 하락했죠. 그렇지만 지금 밑꼬리를 달면서 21선을 터치하고 그래도 좀 땡겨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바닥 잡고 21선 통과하고 나서 어제 오른 부분에 대한 조금 숨고르기 장세가 좀 펼쳐졌다 라고 보이고 외인 기관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는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1000억 이상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잘 버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선물의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이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21선 부분 이렇게 올라섰지만 오늘 9월 1일 관세 이런 부분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다가 이렇게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좀 이재용 부회장에게 좀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198만 주 팔았죠. 기관이 70만 주 정도 좀 들어오면서 밑고리를 조금 달아줬습니다. 그러나 1.7%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21선 부근에서 이렇게 은봉이 나오면서 모양은 좀 안 좋게 바뀌어 버렸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얼마나 빨리 이렇게 회복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결국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는지에 달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뭐 판결이 좋지 않게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그런 거 무시하고 들어오면 바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회복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기도 이런 악재에 좀 반응을 했었죠. 장중에 2% 수준까지 하락을 했지만 삼성전기는 뭐 워낙에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 1% 수준에서 그래도 좀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거리를 좀 달면서 오일선 부근 조금 이제 바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은봉이 나왔지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2만 4천주 2만주 정도 팔았죠. 그렇게 심하게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거래량도 얼마 되지 않죠. 47만주 정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약간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가 오늘 펼쳐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미증시 오늘 밤에 분위기상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바로 반응하면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오늘 마이너스 1.7% 까지 갔지만 결국 보합으로 마무리 했죠. 자 외국인이 16만주 들어오고 기관이 20만주 팔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121선을 딱 지켜주는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오늘 밤에 미증시 올라가고 반등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9월 1일날 이렇게 이제 관세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 별다른 큰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9월 1일이 딱 지나버리면 그건 또 이제 악재 소멸로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트럼프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또 어떤 비책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또 지금 또 좋은 게 하나도 없게 돼 버렸죠. 뭐 관세 이게 가장 크게 좀 가슴이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악재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트럼프가 또 이렇게 어떠한 대책을 들고 나오리라고 보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스닥 쪽이 이렇게 갑자기 선물이 급반등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LG전자 0.8% 하락했습니다. 21선 앞두고 지금 고점에서 좀 내렸죠. 자 지금 이제 21선 앞두고 내렸지만 이렇게 보면 21선 맞고 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겁을 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LG전자는 지금 절대로 겁먹을 자리 아니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외인 기관이 조금씩 팔았죠. 3만 5천주 기관이 5만주 팔았지만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조금만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 워낙에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 쌍바닥 부근에서 바닥을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추가로 하락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지금 외인 기관에 이렇게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21선을 뚫고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치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모든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PBR상으로 봤을 때 LG전자는 상당히 좋은 매수 위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지금 장중에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주들 어제 상승한 부분이 이렇게 반짝 상승하고 끝날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고점이 3.5%까지 갔지만 결국 이제 어제 많이 올랐었죠. 8%나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0.6% 오르고 끝났지만 또 양봉을 만들어 냈죠. 이 정도로 마무리한 것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이 10만주 정도 샀죠. 외인이 15만주 정도 팔았지만 지금 밀리지 않고 0.6% 오르고 마무리 했죠. 바닷권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큰 시충이 큰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쉽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여기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크게 한번 오르고 나면 이렇게 이제 십자 도지를 좀 그리면서 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그런 기술적인 반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에 크게 올라섰는데 여기에서 또 더 크게 이렇게 계속 가려고 하면 아주 좋은 호재가 있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크게 하락한 자체가 큰 호재죠. 이런 상황에서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상승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정말로 강하죠. 웨인이 18만 주 정도 팔았지만 기관이 28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작정하고 지금 기관들 셀트리온 형제들 매수 들어오고 있죠. 워낙에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강한 상승 신호를 한번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2.3%면 정말로 많이 오른 거죠. 시장 분위기상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10% 정도 오르고 오늘도 2.3% 올랐죠. 코스닥시 총 1위 종목 치고 상당히 많이 올랐고 힘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선 33일선 남아 있죠. 여기에서 또 이제 많이 오르고 이렇게 도지를 좀 보이면서 숨고르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라제는 어제 압수수색 일어나고 나서 오늘 1.4% 정도 빠졌죠. 외국인이 23만 주 정도 들어온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다 그냥 쇼커버링으로 들어온다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45,000점 팔았고 신라제는 지금 올라갈 만한 이런 모멘텀을 좀 찾기가 힘들죠. 신라제는 투자를 신규로 한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단타로 치고받고 하는 스켈피 형태로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유효할 수가 있죠. 이렇게 왔다갔다 움직임이 좀 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투자를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모멘텀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미셀 오늘 4%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21선 한번 터치해주고 내려왔죠. 11선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0.8% 정도 오르고 마감했죠. 5일선을 일단은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었고 외인 기관 쌍끄림 매수가 들어왔죠. 2만주 만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파미셀이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파미셀의 주가는 상당히 지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바이오 주들 이렇게 한번 오르고 오늘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크게 밀리는 모습이 별로 보여지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 바이오 주들은 뭔가 한번 상승을 좀 강하게 한번 올려치려고 하는 그런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ABL 바이오 도 상당히 강했죠. 어제 12.6% 오르고 금일도 3.3%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에 거의 15% 이상 올랐죠. 오늘 고점으로 하면 20%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7.6% 까지도 올랐죠. 중간에 이제 특허를 캐나다에 특허를 이렇게 발표했다. 이런 내용이 중간에 한번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상당히 불나방처럼 특허 소식을 보고 이렇게 뛰어든 개인들이 좀 있죠. 그러나 그 특허는 이미 한국과 미국 뭐 등등 이미 나와 있는 특허를 캐나다에 추가로 이렇게 낸 특허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죠.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도 7.6% 까지 이렇게 반응하는 호재 아주 작은 호재에도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바이오 주에서는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모양이 상당히 좋죠. 크게 올라주고 오늘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21선을 지금 딱 올라서서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이 10만조 팔았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8만조 들어왔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바이오 주 쪽으로 한번 뭔가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보겠다 이런 모습이 조금 포착되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이 위치를 보면 한번 이렇게 올려치기 상당히 좋죠. 지금 위치라면 내리기 보다는 이제 올리기가 좀 더 쉬운 그런 자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헬릭스미스는 순고력이 좀 들어갔죠. 0.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5일선은 이렇게 올라섰죠. 지금 뭐 내려올 그런 여건보다는 상승할 여건이 많은 그런 종목이죠. 지금 뭐 오늘 이런 흐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2평선을 다 뚫고 한번 올라서는게 중요한데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끌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 크게 오르고 조정을 하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좀 분위기죠. 이제 이런 부분은 바이오주들이 내일 다시 또 이제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 바로 뚫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다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밑으로 내릴만한 그런 모멘텀은 별로 없죠. 자 웨인이 23,000주 팔고 기관이 천주 정도 팔았습니다. 자 유한량행 1.8% 올랐습니다. 장중인 3.6% 까지도 갔지만 오늘 시장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지금 33일선까지 다 깨고 그냥 갭으로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이제 갭을 메꾸는 밑거리도 한번 달아주고 위에 꼬리도 달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세가 정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15,000주 들어오고 웨인이 만주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다가 기관이 계속 사는데 웨인이 한번 매수로 탁 돌아서면 그냥 쭉쭉 올라가겠죠. 지금 흐름 기관들이 지금 작정을 하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보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주들 기관에서 입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화제약은 오늘 1% 하락했죠. 장중에 0.8%까지 올랐지만 얘는 상당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웨인이 4,000주 가까이 사고 기관이 1,000주 가까이 샀지만 결국 21선 부근에서 지금 한번 오르고 계속 21선 부근에서 옆으로 기고 있죠.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옆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내리지도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관이 엄청나게 사들고 있죠. 계속 사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집을 상당히 야금야금 오래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이제 올릴 시기가 되게 되면 강한 흐름이 한번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들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되는 종목이죠. 계속 기관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걸 보면서 한번 올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런 이평선들 이렇게 가볍게 뚫고 올라갈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나스미디어 는 어제 오른 부분 오늘 그대로 또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바다권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죠. 시간을 보내면서 이평선들 지금 장기평선들 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좀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느순간인지 이평선들 끌어내리는 부분이 작업이 완료되면 결국은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실적이 지금 좋은거에 비해서 턴아라운드 되는 부분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너무 지금 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은 다시 제자리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롯데 7성 지금 바닷권 쌍바닷권에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죠. 쌍바닷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외인들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뭐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 기관은 오늘 4000주 정도 팔았습니다. 자 이 정도 팔았지만 지금 롯데 7성은 쌍바닷권에서 이제 거의 만성을 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미미하다. 보여지고 이제부터는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위치다. 좀 보여집니다. 내릴 만큼 내려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제 어제는 상당히 좋았지만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심하게 나왔죠. 그렇지만 그래도 9월 1일 관세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었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 이런 흐름을 보면 그런 부분을 뒤덮을 만한 어떤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